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이동 중에도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 이제 기아 자동차 소유자는 기아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우플레이 및 엔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원활한 통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 혁신적인 기술은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편리하게 즐겨 사용하는 앱, 내비게이션,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운전 경험을 향상시킵니다. 무선 연결 지저분한 케이블과 얽힌 전선과 작별하세요. 기아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우플레이 및 엔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간의 원활한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. 강화된 안전 기능 운전 중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기아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우플레이 및 엔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은 도로에 집중하여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기아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우플레이와 엔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의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앱, 음악, 설정을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. 필수 앱에 대한 액세스 기아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우플레이 및 엔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 대시보드에서 직접 다양한 필수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쉬운 설치 및 통합 기아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우플레이 및 엔드로이드 오토 시스템 설치는 최소한의 설정과 구성만으로 빠르고 번거롭지 않습니다. 결론 기아 자동차 라디오 무선 카우플레이 및 엔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은 이동 중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원활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. 무선 연결, 향상된 안전 기능,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, 필수 앱에 대한 액세스, 손쉬운 설치 및 통합을 갖춘 이 시스템은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려는 기아 오너에게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